테슬라가 터치스크린 오작동으로 인해 차량 13만 5천대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테슬라가 연방고속도로 교통안전청에 2012년에서 2018년 모델S와 2016년에서 2018년 모델X 13만 5천대에 대해 리콜을 시행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교통안전청은 테슬라 모델S와 모델X의 미디아 컨트롤 유닛 결함이 터치스크린 오작동으로 이어져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리콜을 요구했습니다. 교통안전청은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6월부터 관련 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테슬라는 리콜 시행 이유에 대해서 교통안전청 지적사항에 대한 조사와 소비자 서비스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는 앞서 2018년에도 볼트 조임 결함 문제로 모델S 차량 12만 3천대를 리콜한 바 있습니다.